보통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카이스트가 어떤 대학이고 그리고 좀 특이한 입학지도가 들었어요.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전공하고 계신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카이스트는 모든 카이스트 재학생들은 무학과 선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데 카이스트 학생은 뽑힐 때 학과를 정하지 않습니다. 먼저 1학년 공통과목을 이수를 한 다음에 2학년 때 자유롭게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건데요.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앞으로 평생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. 그 과정을 대학교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친구들의 성적이랑 관계없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생명과학과 공부를 했고 생명과학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의 근본이 있는 화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생명과학과랑 화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.